이번 시간은 상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상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부모님의 ~~을 상속한다. 뭐 이럴 때 우리가 상속이라는 표현을 쓰죠. 프로그래밍에서도 상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객체라고 하는 것을 상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능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는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비유를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비유는 실제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상속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좀 낮추고 그리고 재빠르게 실제 코드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에서의 상속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이 자전거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전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객체라고 생각해봅시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부품들을 막 조합해가지고 자전거를 만들겠죠. 여기 있는 부품 하나하나를 말하자면 함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 함수들을 모아서 우리가 자전거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자전거를 받은 사람이 자전거를 그대로 써도 좋은데 자전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자전거를 받은 다른 사람이 그 자전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이렇게 스탠드를 단거에요. 그래서 아주 분위기 있는 야간에 분위기 있게 불이 은은하게 펴지는 그런 자전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기존에 그 자전거로서의 기능만 깔끔하게 들어있었던 자전거 객체에 스탠드를 추가해서 분위기 있는 자전거 객체를 만든 거죠. 즉 기존에 있었던 객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것 그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자전거에 기능을 그대로 상속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 그것을 우리가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자전거를 상속해서 만든 거죠. 기존의 그 순정 자전거를요.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았더니 그 사람이 또 창의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전거를 좀 브레이크를 딱 잡았을 때 훨씬 더 강력하게 브레이크가 잡혔으면 했어요. 그래서 자전거 뒤에다가 이렇게 우산을 달은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우산이 팡 펴지면서 일종의 낙하산 효과를 내게 되는 그런 자전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 자전거를 또 누가 가져가서 자전거와 자전거를 엮어서 이렇게 기차처럼 쭉 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기차 자전거 객체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기차 자전거 객체는 이 객체의 이전에 있었던 강력 브레이크 자전거 객체를 상속해서 만든 것이고 강력 브레이크 자전거 객체는 분위기 있는 자전거 객체를 상속해서 만든 것이고 분위기 있는 자전거 객체는 순수한 자전거 객체를 상속해서 만든 것이죠. 즉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나 또는 타인이 만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객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이 뭔지 이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적인 의미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바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상속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상속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상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인 코드를 살펴가면서 상속의 진짜 의미 상속의 프로그래밍적인 진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